25원전을 살던 제가 이제 제 남은 삶을 제 고향 포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. 고향으로 돌아온 포항의 아들 우종일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제가 오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. 붕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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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종일 jour 마 nun 그럼 vão ivv herd 여러분 seeking blue it 공백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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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제대로 느낌만은 마칩니다 침침내 잘해야 돼요 야 잘해야 됩니다 애ya 애ria 개념 멍 somehow 공백스틱 disconnect back